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제 시즌으로 시원하게 수익을 내셨으니 조금 여유가 생기신 분들은 오늘 주말에 플렉스도 하시고 재밌게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즌은 목표가까지 우리가 너무나 안전하게 빠르게 도달을 딱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주 그냥 우리 VIP 회원님들도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는데요. 어쨌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아직도 일부 소량만 남겨놓고 있기는 한데 2차 파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한 번의 목표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비중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코로나 테마로 굉장히 관심을 가닿던 특정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파미셀이라는 녀석이 유독도 안 가고 저렇게 여러분들 속을 썩이고 있죠. 그래서 파미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는 게 맞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이 앞서서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주주통 마크가 뜹니다. 거기에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시면 옆에 구독 빨간 버튼 뜨죠.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 번 누르면 구독 취소 되십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의 1봉 차트입니다. 굉장히 뭐 어쨌든 급등을 많이 보인 상태에서 고가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주봉 자체도 그렇고 월봉 자체도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월봉만 놓고 보더라도 이 녀석이 지금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건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로 뭐 2만원 한 중반 초중반대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20% 가까운 손실률인데 이런 손실률은 사실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냥 쭉 끌고 안고 가기에는 좀 버거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1차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15% 20% 빠지면 한 번 더 추가 매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많이들 하시긴 하는데 중요한 건 저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파미셀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그걸 일단 첫 번째로 여쭤볼게요. 자 이 정도 가격 딱 급등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어디에서 매수를 하셨습니까? 자 나는 1번 나는 2번 제가 봤을 때는 한 90% 2번입니다. 왜? 1번이신 분들은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실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음 드물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나는 추가적으로 이 종목에 어떤 또 뭐 소식이 있나? 라고 해서 보시는 분들 한 10% 계실까 말까 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2번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들고 계신 분들이 상당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은 그럼 이걸 무엇을 보고 매수를 하셨나요? 어떤 기대감? 어떤 모멘텀? 내가 종목을 살 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하다못해 누구한테 옆에서 듣더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더라도 이것 때문에 샀어요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때문에 매수를 하셨나요? 대부분이 아무래도 일단 첫째는 코로나라는 대분류 안에서 뭐 치료제나 백신 쪽으로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이 절반 이상은 그러실 것 같고 일부분은 정말 이 기업의 어떤 파이프라인에다가 또 배팅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렇죠? 그런 분류를 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다수가 렘데시빌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렘데시빌의 이슈는 계속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급등할 당시에 다 렘데시빌으로 급등을 했던 자리들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아직까지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저렇게 지금 치료제의 선두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미셀이 임상만 성공을 해서 치료제로 거듭난다면 정말 정상적으로 혁신적인 치료제로 거듭난다면 이건 대박이야. 대박날 거야. 하고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절반, 못해도 절반은 미니멈 절반은 제가 말씀드린 이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 대해서 아무 근거 없이 배팅을 하는 것보다는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셨어요. 하지만 주가가 움직임에 있어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지 않거나 혹은 그 계획에서 계획에 맞게 대응을 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 때문에 지금 물려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쪼개서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냐. 주식을 배팅할 때는요.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사고자 하는 이유와 내가 사고자 하는 타당한 자리다. 내가 사고 싶은 자리다 하면 매수를 하는 게 맞아요.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실 때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성 기준을 좀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손절은 어느 라인.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인데 이때 상승을 할 때는 또 어떻게 상승하냐에 따라서 분할로서 매도를 할까? 아니면 그냥 기다렸다가 매도를 할까? 혹은 나는 이 종목을 스윙으로 봐. 중기로 봐. 장기로 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죠. 시젠 어제 보세요. 시젠 같은 거. 제가 시젠 영상을 정말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제 유튜브 채널입니다만 시젠을 정말 많이 올려드렸어요. 이틀에 한 번씩은 좀 올려드렸는데 주가가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조용할 때 집중해라. 진지하게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고요. 또 어디 있습니까? 시젠. 이제는 좀 여유롭게 대응을 해라. 급하게 좀 하려고 하지 마라. 급등주 쫓듯이 쫓지 말고 이제는 좀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렇죠? 진단키트 관련주들. 코로나는 계속되는데 왜 안 가? 그럼 여러분들 지금은 그렇게 볼 때가 아닙니다. 분석해드렸고요. 아직도 고민하고 있냐? 지금 아직도 고민을 하는 거냐? 그럼 추가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 판단을 해서 한 번 사실 분으로 사셔봐라. 저랑 뜻이 맞는 분들은 한 번 사셔봐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제 터졌죠. 어제 터졌어요. 근데 어제 터진 게 물론 목표가는 제가 정한 목표가만큼은 정확하게 도달을 했어요. 한 번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매도를 좀 많이 했지만 이게 내일 갈 거야라는 거는 저도 예측할 수 없어요. 저도 예측할 수 없는 거. 그건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동안. 저희는 이제 여기 6일에 걸쳐서 이런 라인에서 매매를 많이 했거든요. 이런 라인에서 좀 추가적으로 계속 잡아가라. 10만 3천원부터 11만원까지. 이 안에서 매수를 해놓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더 이상 인증이나 검증은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특히나 우리 VIP 회원님들이나 우리 기존의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시즌에 대해서 너무 똑같은 말을 많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은요. 제가 절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전의 시즌 영상들 다 둘려보세요. 아 요런 그림에서는 내가 단타 사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올라올 땐 또 어떤 이야기를 했으며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았는지 이전 영상들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런 단계에서 매집을 해서 갈 거고 저는 이제 이걸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코로나에 기대를 걸 때는 아니에요. 코로나에 대한 거품은 이미 여기서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근데 단 이쪽에서는 이제 코로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코로나가 계속 된다면 물론 사회적으로 좀 어 이제 문제인 거지만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 건 사실이지만 그냥 우리가 기업 측면으로만 놓고 보자고요. 코로나가 계속될 때는 그럼 어쨌든 수요가 늘 수밖에 없잖아요. 이 기업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매출 그리고 매출이 많이 발생이 되면 어 다른 진단 키트 관련 주들보다 시젠은 오히려 자동화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돼 있어요. 뭐 엄청 월등하다라는 건 사실 그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 탐방은 안 가봤지만 인력으로서 대체해서 어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해서 그 마진율이 적은 수젠택이나 이런 기업보다도 시젠이 오히려 더 규모가 크고 공정화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익 면에서 많이 남겠죠. 그리고 수출을 지금 어 총 매출의 수출의 95% 98%가 다 수출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코로나에 집중을 할 게 아니라 해외 코로나죠. 그럼 해외 어디? 미국 쪽도 수출을 하고 있고 뭐 남미라든지 전체적으로 중동 쪽도 그렇고 최근에 지금 가장 코로나 심한 게 어디예요? 브라질과 미국이잖아요. 물론 거기서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시젠이 정말 미국 시장 브라질 시장에서의 진단 키트 점유율이 얼마나 되냐 이것도 더 쪼개봐야겠죠. 하지만 그것까지 보기 전에 우선은 일단 시젠은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으로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2분기에 실적이 피크를 찍져라도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코로나가 앞으로 더 갈 거야 그러니까 시즌을 사야 돼 이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거는 여러분들 전문성이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뭐 무조건 전문가니까 100% 제 말만 따라라 이것도 하는 아닌데 잘 보세요. 제가 판단한 내용이 뭔지 잘 보세요. 자 시젠이 지금 14만원 라인에 계속 저항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14만원 라인에 저항을 받는 이유가 더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려면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줘야 돼요. 꾸준하게 늘어줘야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우상향 그리는 그림을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시젠 그림은 뭐라고 했어요? 꾸준하게 올라오다가 꾸준하게 올라오다가 피크성 실적이라고 했잖아요. 피크성 실적 이런 그림으로 가요. 그럼 이런 실적 그림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자 바닥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가 피크를 찍었지만 2분기 이제 정점 끝까지 여기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수급이나 프리미엄이 붙으면 15만원대까지는 한 번 쏠 수는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안착을 해야 되는 단계는 한 11만원, 12만원대에서 안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피크성 실적의 기업들은 또 특징이 뭐냐 자 일정 저항이 이제 생기기 마련인데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코로나로 엮었을 때 보는 거는 단순하게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이 기업이 뭐 더 앞으로 배팅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피크를 찍었지만 이제 다시 어떤 피크성을 반납을 할 거 아니에요. 코로나 잠잠해지면 그럼 이 반납 폭이 어느 정도냐 이 반납 폭이 어느 정도 될 거냐 그게 곧 주가의 어디에 위치가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점점 아직도 대폭 줄고 있지는 않고 종식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는 않은데 종식에 다가가는 속도가 느린데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예상치 잡았던 이런 실적보다는 더 상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준보다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2분기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이 2분기 2650억 원의 매출은 코로나 수출에 대해서 30% 급감한 거에 대해서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도 아직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대표도 천종윤 대표님도 시장에서 추정하는 거 우리들이 추정하는 거 모두의 기대 이상의 엄청난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2분기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귀띔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굴곡을 그런 식으로 좀 기준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제 급등했다? 어제 급등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급등 전에 패턴입니다. 자 여기 뭐 매집이 되고 어쩌고 비속 한번 섞으면 개똥같은 소리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어딜 봐서 급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캔들입니까? 이게 어딜 봐서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어제 코스닥이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잠깐 코스닥이 수급이 확 들어왔어요. 이때 이때 당시에 12시 한 40분부터 자 그 타이밍이 바로 이 시즌에서 시즌의 수급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한번 이제 또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더 몰리는 거죠. 시즌이 이렇게 급등하고 자리를 잡으니까 이슈를 확인하고 어쩌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이쪽으로 또 수급이 더 몰리니까 코스닥이 추가적으로 또 더 상승을 같이 보인 겁니다. 시즌 탄력이 좀 영향이 없진 않았어요. 워낙 또 코스닥에서 시총이 또 크기도 크니까 그리고 거래대금 어제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금들이 시즌으로 몰렸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주식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시즌으로 이야기가 좀 빠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드릴 말씀이 뭐냐 파미셀도 현실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시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적으로 좀 저는 이제 초점을 둬서 봤지만 그러면은 물론 파미셀이 당장에 이제 뭐 실적이 안 좋으니까 나쁜 기업이냐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SK바이오팜은 저렇게 지금 날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약바이오주의 특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현재 잘 벌고 있으면서 미래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도 같이 평가받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우량한 기업인 거고 아니면 시즌처럼 순간적으로 실적이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현재 실적이 개파냐 근데도 미래 가치가 너무나 좋아 저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성공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런 상황일 때는 그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로 미리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SK바이오팜이에요. SK바이오팜은 공모가를 정할 때 당시에 공모가가 최고 상단 가격이 4만 9천원이었어요. 그 4만 9천원이라는 가격이 정해질 때 지금 EV 파이프라인이라는 그 지표를 통해서 공모가를 산출을 한 겁니다. 미래의 그 가치를 미리 땡겨서 지금 현재 기업 가치로 반영을 했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 기업이 돈을 잘 보고 있어서 저만큼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런 미래 가치를 통해서 우선 선반영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제약바이오의 특징입니다. 일반 그냥 뭐 반도체나 이런 기업들하고 비교할 만큼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어쨌든 파미셀도 그럼 두 가지를 놓고 쪼개서 보자고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왜냐면 이제는 실적을 좀 기준으로 바라볼 때가 왔어요. 오늘이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일단 2분기는 2분기는 클로징이 됐어요. 이미 2분기는 클로징이 된 상태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실적주들이 한 번도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러면 실적을 부각받아야 되긴 하지만 어차피 파미셀은 실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또 아니고 그쵸? 그냥 뭐 제약바이오의 적당한 규모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시총이 지금 전일 기준으로 해서 1.1조 정도가 돼요. 시총이 상당합니다. 뭐 사실 뭐 제일 재무가 좋지 않으면서 실적이 이렇게 저기는 신라젠이죠. 실적 개판이면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높은 거는 신라젠이죠. 그쵸? 뭐 이런 규모이긴 한데 어쨌든 그 정도까지는 파미셀이 아니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렘데시비르를 통해서 일단 배팅을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렘데시비르로 인해서 매출을 얼만큼 끌어올릴 수 있냐? 왜? 렘데시비르의 주성분이 뉴클레오시드고 파미셀이 뉴클레오시드 시장에서 점유율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재료는 맞습니다. 그럼 뭐예요? 당장의 매출에 대한 어떤 매출이 급증할 수 있는 모멘텀은 뉴클레오시드에 대한 매출로 발생 그건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뭐 최근에 단일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공시는 좀 있긴 있었어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지금 매출 대비해서 뭐 한 2% 3%대 뭐 이런 식으로 독일 쪽으로 뭐 미국 쪽도 있었습니다. 미국 쪽으로도 좀 있었고 근데 지금 길리어드 사이언스 쪽에서 어떻게 뭐 모르겠어요. 자체적으로 렘데시비를 생산하고 있는 건지 길리어드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건지 뭐 CMO를 맡겼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CMO 기업들의 어떤 발생되는 그런 뉴클레오시드에 대한 단일 계약 공급 체결은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으로 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거죠. 정말 렘데시빌에 대해서 렘데시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고 이 치료제가 혁신적이고 전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렘데시빌가 너무 간절하고 필요로 해요. 그럼 이게 얼른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얼마를 받든 일단 뿌려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지금 그거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장난질이에요. 소량만 생산을 해가지고 일정 수량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미정부에서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뭐 사재기 되는 내용도 더 정확하게 봐야겠지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뭐 그들의 세일지고 그들의 마케팅적인 부분이다 라고 하면 할 말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지금 전세계적으로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만, 수만 명인가요? 하여튼 뭐 엄청난 인구가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그런 상황이냐고요. 정말 그 제품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전세계에 있는 CMO 위탁 생산이 가능한 그런 어떤 기업들에 다 지금 발주를 넣어가지고 어떤 이제 생산이 이루어지고 아픔이 빨리빨리 이루어져도 부족할 판에 그런 상황은 지금 보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현재까지는 일단 소량을 가지고서 진짜 실제로 지금 실전에 투입을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3명의 투여를 했습니다. 중증 환자한테 3명의 투여를 했어요. 전세계적으로 지금 소량을 생산한 상태로 그럼 실제로 실전에 투입을 한 상태에서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있거를 이거를 제가 봤을 땐 임상 대신에 테스트하는 부분이라고 봐도 가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임상 단계를 거쳤지만 오히려 지금 지금도 임상 단계일 것 같아요. 지금도 임상 단계인 것처럼 저는 판단을 해야 돼요. 저기서 만약에 부작용이 생기면 렘드 시비류도 사용 중단인 거고 근데 저기서 만약에 진짜 어떤 효과가 더 입증이 됐다 하면은 그때는 또 대량 생산을 하겠죠. 길리어드가 뭐 물론 생산 길리어드도 규모가 크니까 어느 정도의 생산에 대한 여력은 갖춰 넣긴 했겠죠. 자체적으로도 생산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 길리어드 물량 하나로 전세계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되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지금 시장에 나와서 돌고 있는 수치와 그 정도와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처음에 모더나 백신 45명 항체를 통해서 항체 입증됐다는 것 정도보다는 살짝 낮지만 약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아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목숨 가지고 그쵸? 전 이게 너무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렘드에 가지고 이 종목을 배팅하신 분들이라면 뭐 모르겠어요. 호재가 뜰 수도 있고 악재가 뜰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앞으로 대응을 좀 하셔라라는 정도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업 자체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는 파미셀이 현재 좀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요. 비싼 편이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렘데시비르가 여기서 정말 엄청나게 대량 생산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런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다 반영된 겁니다. 이미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한 한두 번 정도 잠깐 전거 급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앞으로 진짜 기대한 거에 이상으로 렘데시비르에 대해 엄청난 호재가 뜨고 대량 생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파미셀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 원료를 사용을 그만큼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이 전고를 돌파하지 못해요. 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처럼 이런 피크성이나 불확실성은 항상 일정 가격대에서 저항을 맞아요. 방금 시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미셀을 분석하실 때 적어도 내가 아까 처음부터 기준 잡아드렸죠. 밑에 샀냐 위에 샀냐 뭐 때문에 샀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틀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파미셀을 지금 기술적 분석해서 오늘 어제 윗고리가 달렸고 다 좋아요. 좋긴 좋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무시를 할 수 없는데 아무래도 이 내용이 좀 더 핵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파미셀은 리스크가 엄청난 기업이다. 왜? 그냥 뭐 갭으로 꽂아버리고요. 갭으로 꽂아내려버립니다. 갭으로 올라버리고 이거는 눈 깜짝하면 그냥 하루에 몇 프로씩 10% 20%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고 뭘 느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위험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접근하실 때는 반드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차트로서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급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이 있잖아요. 주성 엔지니어링 그쵸?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하고 나오긴 했지만 이때 딱 말씀을 드렸잖아요. 7월 2일 날 이 상태에서 쉬어갈 때 잡을 수 있을 만한 매력 있는 가격대다. 아모레퍼시픽이나 그쵸? 여기 비슷한 그림이죠? 아모레시나 이 특정 어떤 일정 거래 기준 거래량을 돌파를 했을 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시가총액이라든지 평균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을 했을 때 적정 수준을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한번 거래가 터진 다음날 어디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런 것들 놓고 봤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도 충분히 한 번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하고 VIP 회원님들께 이날 이 7월 2일 은봉에 제가 매수를 딱 해가지고 어때요? 다음날 엄청난 시세를 봤죠? 유튜브 구독자님들은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어제 수익 많이 봤을 텐데 주성하고 시즌 2개만 해도 대박나신 거 아닙니까? 구독자님들도 돈 많이 버셨으니까 나가서 주말에 돈 좀 많이 쓰세요. 아시겠죠? 경기를 좀 살리자고요. 돈 번 분들이 가서 경기 좀 살리세요. 아시겠죠? 우리는 미국처럼 달러를 풀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건전한 인플레이션으로 경기를 좀 살리자고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그런 데에 좀 이바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 VIP 회원님들도 시즌 시원하게 이렇게 수익 챙기셨고요. 안트로젠 이거 아직도 우리 밑에서부터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시즌도 26%대 21%대 26% 86만원 쭉 보세요. 120만원 수익 보신 분 170만원 수익 보신 분 주성 엔지니어링 200만원 수익 보신 분 시즌 20% 20% 이렇게 다 우리도 같이 실제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거짓이 없어요. 시즌 500만원 수익 보신 분들 자 단타는 단타답게 비중을 좀 줄여서 하시지만 또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성 엔지니어링 우리도 배팅했죠. 시즌 1500만원 수익 보셨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딱 보니까 거의 천만원 정도만 배팅을 하신 것 같아요. 왜? 단타는 단타답게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비중관리도 생명입니다. 그런데 시즌 어때요? 은봉에서 내려올 때 우리가 꾸준하게 주워담자. 주워담고 나니까 어때요? 손절가도 정확하게 잡아드렸잖아요. 걱정이 없이 갖고 들고 계시니까 저렇게 큰 수익을 보신 거예요. 하루에 거의 어제만 하더라도 1600만원 수익을 보신 겁니다. 물론 시드의 차이는 있죠. 시드에 따라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저런 식으로 굉장히 매매를 잘하고 계시는 회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제 제넥신 단타 쳐서 또 한 2% 3% 때 짧게 그냥 편하게 먹고 왔어요. 편하게.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다 챙긴 겁니다. 주성. 주성 100만원대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 눈으로 한 번씩 그냥 쑥 보세요. 왜 자꾸 단타 수장 목소리가 저렇게 높아지는지. 무슨 자신감으로 저 양반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한 번씩 좀 보시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슬슬 더 보수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여기서 지금 시장 막 오르니까 또 전고점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뭐 좋습니다.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죠.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 제 말이 정답은 아닌데 한 번 지켜보십시오. 나중에 과연 웃는 사람이 누구고 땅을 치고서 후회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 번 지켜보자고요. 적어도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과 제 VIP 회원님들은 아무래도 파란불에도 웃고 빨간불에는 더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좀 자신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수익을 많이 챙겨 드렸고 주말이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조금 더 길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더 길어지면서 자 뭐 당장 급등할 종목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 살짝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 테스 같은 경우에는 2년석도 역시나 2분기 피크성 실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한 2만원 초반대부터 잡으면 좋기는 한데 우리는 이제 분할로써 매수를 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VIP님들은.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한 61선 이탈하면 조금씩 이제 비중을 덜어 나가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는데 얘는 한 번 등락을 보이고 나서는 상승폭을 반납했다 가고 상승폭을 반납했다 가는 그런 패턴입니다. 지금도 상승폭을 반납을 했다가 지금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2분기에 피크성 실적을 띌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너무 크게 실지는 마시고요. 왜냐하면 일정 저항대를 돌파할 만큼의 매력있는 그런 어떤 실적까지는 아니에요. 시젠이 14만원을 돌파를 하지 못하듯이 물론 순간적으로 수급이 더 붙으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실적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테스 있고요. 나는 조금 이제 너무 여유롭게 여유롭게 해서 우리가 하반기까지 이제 한 중장기로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해서도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고 좀 매력있는 주가이긴 합니다. 2분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일부 브레이크가 걸리긴 했지만 우리 후반 저기 3,4분기에는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 3,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어떤 기준치에 맞게끔 기준을 잘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우리 MCNX라는 종목도 추가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건 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ROE를 좀 살펴보더라도 일단은 뭐 지금 2분기에 실적이 조금 주춤을 한데도 불구하고 예상치가 20% 정도가 가까이 됩니다. 40, 50, 70, 20, 30, 20 정도인데 ROE가 평균적으로 15 이상만 되더라도 굉장히 자기 자본이 이익률이 높은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MCNX는 지금 2분기에 이 정도라고 쳤을 때 자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되는 수치를 살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는 아마 더 높은 ROE 그리고 더 높은 EPS를 우리에게 좀 안겨다 줄 것이다. 그쵸? 거의 따블 정도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예상치입니다. 예상치는 이제 예상치대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이제 좀 지켜봐야겠죠. 이런 종목들은 사업의 흐름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카메라 모듈 쪽에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한데 아무래도 휴대폰 쪽으로는 이제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한 구성품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스마트폰은 카메라로 밀고 나가잖아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1억 800만 화소의 우리 삼성 갤럭시 울트라 제품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휴대폰 카메라 모듈의 경우 여기 보시면 3200만 화소나 4800, 6400, 1억 800만 고화소 모듈과 멀티카메라 등 고화소 초소박형 제품을 개발 중인 여러분들이 직접 요즘 핸드폰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이야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장착을 했는데 이 정도? 와 이거 눈으로도 시중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의 여지 그리고 또 앞으로 하반기가 조금 지금 입은 게 물론 경제가 어렵긴 했지만 사실 휴대폰은요 여러분들 물론 단통법이 제가 휴대폰 쪽도 잘 알아요.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춤한 부분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핸드폰이 일단 잘 팔리는 거는요 거기서 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이익면을 좀 마진을 좀 적게 보는 부분은 오히려 통신사 쪽이에요. 지금 휴대폰의 단말기 값은 계속 올라가요. 단말기 값은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품값이 높아지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객들이 휴대폰을 경기가 안 좋으면 지원금을 늘리면서 휴대폰을 싸게 사게 하고 경기가 좋으면은 지원금을 줄이고 그런 거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통신사에서 우리 통신 3사에서 SK, KT, LG에서 그렇게 조율을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통신 3사에서도 계속된 매출을 발생하고 휴대폰을 많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애플마저도 5G 통신망을 사용한다고 하니 그러면 5G 쪽도 물론 좋겠지만 이런 휴대폰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5G 단말기 쪽으로 이제 많이 어떤 그런 보유나 점유율이 바뀌게 되면 포지션을 재편성하게 되면은 분명히 단가 자체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성능이 보급폰을 제외하고 각각 LTE폰과 5G 단말기에 그런 성능 자체가 차이가 좀 나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단가 자체도 높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모바일 단말기 쪽도 굉장히 마진이 좋고 매출이 좀 등가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게 단발점이고 단기성이 아니고 좀 중기, 장기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제 영상 하나 보시면 오느라 하루 다 가겠네요. 그렇죠? 자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3만원 가까이에 최대한 매수라는 게 굉장히 매력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의, 전거래일 시장의 영향을 좀 받고 오늘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하락을 보이다가 5일선 위로 안착을 하고서 그 자리에서 5일선에 이제 쭉 내려왔을 때 지금부터 5일선이 옆으로 행보를 했는데 내일 만약에 5일선을 깨지 않는다. 월요일날 5일선을 깨지 않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딱 이 그림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5일선 위로 안착을 했죠? 5일선 위로 안착했죠? 이거랑 이거랑 같은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쭉 내린 게 5일선을 깨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5일선 터치할 때 매수를 하는 거죠. 5일선 터치할 때. 5일선 얼마입니까? 내일 5일선 조금 더 상향 조용되겠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3만 1천원이니까 제가 봤을 때 한 3만 1천원에서 3만 1천5백원 사이만 매수해도 성공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평선이 수렴을 하고 있다는 거는 2평선이 수렴을 한 다음에 확장을 할 때는 또 다른 큰 시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자리처럼.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면은 순간적으로 급등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은 매수하기 나쁜 자리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중기를 보더라도 나쁜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할로서 좀 크게 큼직하게 매수를 하실 거면 3만 1천원에서 3만 1천5백원 사이에서 1차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빠진다 라고 했을 때는 한 2만 이 정도가 되겠네요. 2만 9천원 부분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단가만 좀 편성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특이상향이 있으면 제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어쨌든 2평선 수렴하고 있고 5일선이 지금 60, 20, 120을 한 번에 돌파하기에 너무 좋은 자리에 있어요. 이럴 때는 정말 시원한 한 번 어떤 또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MC넥스 한 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빨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단타면 단타 좋은 종목 좋은 종목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이제 저희 회사의 연구원들과 함께 해가지고 좋은 기업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요. 우리 이제 VIP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무료로 종목 상담하는 게 없습니다. 무료방 자체가 없어요. 무료방에 제가 신경을 쓸 그런 에너지와 시간들을 VIP 회원님들에게 더 쏟아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구독자님들께도 이렇게 좀 정보들을 일방적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무료방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종목 상담은 자본시장 법률상 불법입니다. 여러분들 꼭 인지해 주시고 이제 VIP 가입 관련된 문의를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많이 많이 가져주시고요. 분명히 앞으로 다가올 어떤 큰 시장에 대한 변동성 제가 좀 다 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연락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